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용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톡톡 신기하죠? 천입니다. 천. 아무튼 앞으로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크로마키라고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크로마키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니까요. 한번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상하긴 한데 주식시장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6월 말이니까 뭐 결국 땡땡만 보면 되는 걸까? 그 땡땡이 무엇일까요? 아주 대놓고 막 어그로를 끌고 있죠? 네. 유튜버 다 됐습니다. 아무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그 땡땡이 무엇일지 월요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언택트는 달린다. 제가 지난주에 그 주제를 그걸로 잡았었던 기억이 나요. 어 삑삑 비비아이지 비비아이지 얘기하면서 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언택트가 그 안에 가장 핵심이 되겠죠? I에 속하기 때문에 어 그 언택트가 계속 삑이 계속 움직여주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뭐 정말 강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이제 뉴욕의 거리 사진이에요.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강남인가 강남 뒷골목인가 했는데 뉴욕의 거리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람이 거의 없죠. 여기가 타임스퀘어 쪽인데 제가 타임스퀘어 한번 가봤거든요. 타임스퀘어에 아침과 낮과 밤에 다 가봤는데 항상 사람이 많고 정말 정말 활력이 넘치다 못해 정말 폭발하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 저렇게 저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보시면 저기 빨간불인데 사람이 건너고 있네요. 원래 근데 뉴욕에서 빨간불에 사람 건너도 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뉴욕 가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진짜 이렇게 건너도 된다고 해요. 지금 막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점점 글로벌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뉴욕도 저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스토어들이 여러 가지 도시에서 문을 닫았죠. 다시 한번 좀 쉬어간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IMF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마이너스로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그중에 그나마 낮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마이너스 2%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한국이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S&P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긴장하고 계속 최근에 증시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만 좀 어떻게 보면 오매불망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이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가계와 기업 지원에 대해서 너무 일찍 손 떼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될 것이냐 이 사람을 보고 믿어야 될 것이냐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안에서 그냥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언택트였습니다. 뭐 이거 그러든 말든 저러든 말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네이버가 8% 급등을 했죠. 저기 보이시는 긴 장대양봉이 바로 얘, 얘 보이시죠? 얘 얘가 8% 올랐던 월요일의 그 흐름이었고 그 이후에도 뭐 계속 달려왔던 흐름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지만 뭐 이게 이 정도 올라왔는데 저 정도 조정이야 뭐 뭐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언택트는 계속 달리고 있었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삑이 이렇게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적인 것 같아요. 네 그 땡땡이 뭘까? 땡땡만 보면 되는 건가가 실적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1분기 실적 아시다시피 정말 좋았고요. 2분기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지수가 좀 정체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옮기는 쪽으로 하나의 그런 섹터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너도 삑 맞구나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정말 다 강한데 게임은 사실 뭐 다 이렇게 게임이라고 보긴 힘들고 내가 봤을 때는 NC소프트다, BBIN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 주 보니까 G도 강하더라고요. 특히 NC소프트가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장대양봉을 내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신고가를 96만 7천 원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저러면서 아시죠? 시가총액 20조 클럽에 들어간 거 야 진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게임 빨리 만드세요. 게임 하나를 잘 만들면 시가총액 20조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고요. 광고에 내가 출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게임 만드십시오. 뭐 아무튼 NC소프트 이렇게 계속 정말 날개도 친 듯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NC만 좋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았겠죠. 이번 주에는 펄어비스도 보시다시피 장대양봉을 만들어냈고 오늘은 위메이드 상한가에 육박한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그 2017년부터 진행됐던 그 이슈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라서 그래서 또 이렇게 버프를 좀 받은 건데 사실은 게임주가 이번 주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으면 위메이드 또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삑에서 게임주가 그래도 이번 주만큼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이러면 삑에 넣기도 좀 그렇죠. 일본에서도 넥슨이 기업같이 20초를 돌파했던 그게 5월달의 기록이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피파올라인, 저건 뭔가요? 아 던파구나,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서든어택이 그렇게 매출액을 내주나? 잘 모르겠네. 피파올라인, 저 선수 이게 지단의 옆모습인데 감독이죠? 아직까지 지단이 선수로 나오네요, 모델에. 아무튼 피파올라인도 요즘 모바일로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안 나와있지만 제가 요즘 카트라이더 모바일 좀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넥슨에서 이렇게 모바일 쪽으로 IP를 돌려서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넥슨과 엘시소프트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삐게 어떤 선도주자로 또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게임주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참 화요일에 이 얘기 안 빼고 가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증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나바로 정책국장이 응, yes, it's over. 그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중국이랑 끝났습니까? 응, 끝났어. 어, 안녕. 그 끝났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뭐야, 이제 진짜 빠이빠이 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흔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커버를 쳤죠. 트럼프 대통령이 흔치 않은 일이에요. 뭐,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커버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기 이제, 어, 이제 신보기 이런 걸 해놓고 자기가 커버 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서 이렇게 V자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좀 불안불안한 증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믿을 만한 종목들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최근에 그 또 볼턴 전 국장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픈데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혈입니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제가 항상 그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종목 아시죠, 여러분들? 큰형님. 뭐 여러분들도 아마 큰형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오늘도 강하네요. 보시다시피 요기, 요기, 요기. 오늘도 강하고 그 전전날 수혈도 강했어요. 예, 수혈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거의 5% 가까이 급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좀 개연성이 없었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는 항상 이거를 올라가면 이유를 찾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당시에는 진짜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들을 찾아봤을 때 일단 마이크론의 흐름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 거 아시죠? 마이크론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좀 빠르게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론 실적이 오히려 전망이 낮춰졌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향을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부진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와 투자회견 뭐 이런 것들이 하얀 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역시 삼성전자 마이크론 내가 그런 3등 3등 회사를 내가 왜 봐? 뭐 이런 거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이크론의 실적에 전혀 실적 전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디렘 익스체인지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 어려운 영어로 돼 있는 그 사이트 물론 저는 유료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차트밖에 가져올 수 없었는데 DXI 지수 아시죠? 이제 디렘의 현물 가격을 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다시피 전혀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길래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했었죠.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대규모 매수를 보여줬었는데 6월 말로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제 그 많이 올라간 상황 지수도 이렇게 올라갔고 뭐 나바로 한마디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곳이 앞에 보셨던 월요일, 화요일은 삑이었고 수요일은 이제 삼성전자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중간에 최근에 반등 양상을 봤을 때 중간에 한 번 그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경기민감주가 한 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그 기억나시죠? 카카오, 네이버 막 올라가다가 경기민감주로 한 번 쓱 갔다가 삼성전자가 가고 근데 그게 쓱 비었잖아요. 경기민감주가 떨어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와 버렸는데 그런 흐름들을 보면 결국 경기민감주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상황이지요.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앞두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거잖아요. 경기민감주가 아직까지 좋아질 리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좋아지고 있는 기미가 보이더라도 4월달엔 뭐 최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을에도 데이터센터에 향해 어떤 기대감이라도 있었던 삼성전자 그 삑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갔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해석하기 나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삼성전자가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타공인 왕이기 때문에 원래 끝판왕이 이렇게 나오면 끝판왕을 깨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라고 해도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런 상황에 비교했을 때 심리적으로는 급락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 뭐 지금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원래 코스피를 생각했을 때 하루에 2% 내렸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은 내리나 보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게 건강한 조정의 기간일 수 있다. 왜 뭐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주식이 잠깐 이렇게 떨어지면은 막 거기서 싸우잖아요. 야 이거 봐라 내가 떨어질 줄 알았다. 막 이렇게 막 조롱하는 분들도 있고 응? 너 건강한 조정 모르니? 약간 그런 거 보면은 건강한 조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약간 서로 자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튼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날 하루만 봤을 때는 이렇게 개파락 띄워놓고 이렇게 쭉 밑으로 밀려 내려갔지만 이게 사실 6월달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6월 8일이 여기 보시면 고점이죠. 아직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이게 6월 8일의 고점이죠. 하나 둘 앞으로 1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한 요점부터 6월이 시작됐을 거란 말이죠. 6월에 이렇게 쭉 왔는데 이거 그냥 등락이 좀 있었다 뿐이지 결국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온 것뿐이거든요. 원점으로 해계한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뭐죠? 이평선 이평선도 계속 하나로 응축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의 흐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나름대로 뭐 저도 이제 뭐 주청년 정도는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런데 부담되는 거는 요겁니다. 제가 너무 크네요. 이렇게 쑥 하면은 네 계속 계속 팔았어요. 기관이 기관이 계속 팔았고 특히 요날 1조 넘게 팔았습니다. 1조 넘게 어제 1조 넘게 팔았고 보시다시피 개인은 1조 3천억 원을 팔았는데 요런 거는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관들도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6월 말 6월 말은 단순히 분기 말이 아니라 반기 말이에요. 반기 말 어느새 여러분들 2020년이 반이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만큼 2020년 살면은 이제 한 살 더 드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점점 더 나이를 어... 먹어 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반기 말에는 또 기관이랑 외국인들도 포지션을 어떤 변경이 분명히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고려했을 때는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다 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31조가 몰렸다잖아요. 여러분들 31조 아시죠? 예 베스킨라빈스 아니고요. 31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SK바이오팜에서 31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어...이 31조가 몰렸다잖아요를 제목으로 쓴 이유는 요겁니다. 음...일단 코스피가 어...그는...목요일에 이렇게 내려간 이후에 금요일에 은봉을 내면서 지금 위쪽을 좀 채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어...이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조금은 반등을 다시 주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어제 건강한 조정이 아니었다면 오늘 다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래프가 차트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간다는 점이 저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봤고요. 어...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증시 주변 자금이 뭐 몇 조가 아직도 남아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보이시죠? 이게 6월 24일 기준으로 100만 원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조, 10조 46조 원이 아직도 투자자 예탁금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 얘기 정말 오래 했죠. 투자자 예탁금이 40조 원 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계속 사세요.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46조 있는 것도 저는 웃겨요. 저 돈 도대체 뭐 하려고 저렇게 계속 들고 있나. 진짜 그 항상 말하죠. 당신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뭐 그러는데 그 기다리는 조정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투자 심리 자체는 정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날로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청약증거금,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 하나를 사기 위해서 31조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제1무직 그 당시에 이제 어 뭐야 삼성물산과 어떤 삼성에버랜드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만들면서 들어왔던 30조짜리보다도 31조 원이 더 큰 겁니다. SK바이오팜에, 바이오 종목에 바이오 종목에 변동성이 있는데도 알면서 근데 이 종목은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FDA에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근데 보통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진짜 전국민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뭐 돈도 많고 투자할 마음도 크고 여력도 있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만 안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로 몰려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경쟁률이 323대 1인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 여기 많을 텐데 그 중에 여기 당첨되시는 분 몇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323명 중에 한 명인 꼴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31조 원이 들어갔던 게 거기서 이제 들어가고 나서 당첨되신 분들은 사고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저 돈을 그대로 빼야 되잖아요. 저 돈을 그대로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다시 어디다가 넣으실지 아니면은 증시에 어디에다 투자할까 생각하실지 아니면 SK바이오팜 상장할 때 내가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걸 증명으로 해서 이제 투자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게 다시 증명이 된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최근에 매도세가 부담은 되지만 보시다시피 개인 와 어제 1조 3천억 원 도대체 저 1조 3천억 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도 하는 동시에 아무튼 31조 원이 나왔는데 뭐 앞으로도 개인은 계속 증시에 관심을 갖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은요 6월 말입니다. 분기 말이기도 하지만 반기 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당연히 계좌 방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급락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동시에 어찌됐든 개인도 뭐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좀 사리고 있을 때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너무 좀 도박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수익을 챙기면서 자신의 그 보호하는 그런 항상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도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바로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요즘 시장이거든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 7월은 어떤 증시가 나타날지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움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